교회사로 넘어왔습니다. 38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근대 교회사의 사상적 또는 신앙적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통주의 신학, 개몽주의 사조, 경건주의 운동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룡 교수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장신대 아닙니까? 장로의 신학대의 신학은 정통주의 신학이다 라는 글인데요. 한번 봅시다. 장신대의 신학은 에큐메니칼 정통주의 신학 김명룡 정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신학을 크게 구분하면 정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로 구분할 수 있다. 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2위이신학 성자임을 강조한다. 20세기 정통주의자 칼바르트는 성경 안에는 세상 속에서 발견하기 힘든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인간이 철학, 사상, 종교와 달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주장했고 교회는 철저히 성경적 교회이어야 함을 가르쳤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을 철저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의 죽음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독보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문헌 속에서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만이 구원을 독점한다는 것은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편협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스카나 공자 마호메트 같은 종교적 성인들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 실라이마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적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고 리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온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20세기 초 정통주의를 재건한 칼바르트와 그의 추종자에 의해 매우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한국의 신학 속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윤성범 교수의 성의 신학, 유동식 교수의 풍류 신학, 연선환 교수의 종교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유산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중 신학은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 특히 70년대 나타난 안병무의 민중 신학은 민주화에 공헌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적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 신학은 예수는 민중이고 민중이 곧 예수이다 라고 말한다. 민중 신학의 아버지 서남동 교수, 안병무 교수의 사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3위 일체 중 2위 성자라는 사상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적 죽음이라는 사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 이에 반해 박형룡 계열의 한국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은 자유주의적 성서관에 대항해서 철저히 성경 모호서를 주장하고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주장한다. 이 신학은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성경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비판학은 철저히 배격하는 특징이 있다. 이 보수적인 정통주의 신학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과외 정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를 반대하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과정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 한국의 정통주의 신학 중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 흐롱은 한국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 혹은 보금적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당신대와 예장 통합 교단이 지향하는 것도 에큐메니칼 정통주의라고 볼 수 있다. 에큐메니칼 정통주의는 정통주의 노선은 따르면서도 에큐메니칼적이고 역사 책임적이고 사회 참여적이다. 이 신학은 근본주의를 반대하고 칼빈 및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기초로 하면서도 20세기 신학자들의 장점은 가능한 흡수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는 성경의 역사 비판적 연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상대화 시키는 모든 경향에 대해 철두철미 반대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을 상대화 시키고자 하는 모든 자유주의적 시도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 신학은 정통주의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적 보금주의 보수적 정통주의와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 사이에 또 하나의 강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흐름은 한국적 보금주의이다. 이들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중심에서 일어난 신보금주의 운동과 연계되어 있고 1974년에 조직된 로잔 세계보금화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교회가 우선 행해야 할 일은 보금전도와 교회 성장에 있다고 본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반면에 성경보다 실천적 현장에 우선권을 둔다. 5순절 신학 5순절 신학은 소위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순보금교회와 부흥사들의 신학으로 한국교회를 뜨겁게 하고 새신자를 얻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방언신유불세례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한국교회를 열광주의 신비주의로 흐르게 만드는 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신대의 신학은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 신학 현재 장신대가 위치하고 있는 신학적 방향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정통주의 신학의 방향이고 보수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 신학의 방향에 서 있다. 장신대는 보수적 정통주의자들의 독선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그들의 성서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결여 및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역사적 책임의 무능한 특징을 비판한다. 장신대는 분리주의를 반대하고 에큐메니칼적 신학을 지향하지만 에큐메니칼적 운동이 지나쳐서 종교 혼합주의로 흐른다든지 비성서적이고 비보금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학적 방향을 신정통주의와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신정통주의가 20세기 전반에 칼바르트 에밀 브르너 등에 의해 건설된 시대적 한계를 지닌 신학이기 때문이다. 장신대는 종교개혁자들과 옛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귀중히 생각한다. 그러나 장신대는 옛 정통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정통주의 신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한다. 에큐메니칼적 정통주의 신학은 신정통주의 신학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서부터 옛 정통주의 신학의 위대한 정신을 개성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신학을 의미하는데 옛 신학만을 옳다 하고 새로운 신학을 무조건 배격하려는 수구주의적 신학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에 대해 개방하며 이를 책임적으로 수용하는 신학을 의미한다. 현재 장신대의 신학은 개혁신학과 정통주의 신학의 장점을 개성하려는 신학이고 성경중심적인 신학이고 보금적인 동시에 사회와 민족 역사의 문제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려는 신학이고 새로운 신학에 대해 개방해서 연구하지만 이를 비평적으로 수용하려는 신학이다. 자 여기까지가 그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글인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몽주의 사조가 근대교회사의 사상적 신앙적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개몽주의 사조가 아무래도 사상에 들어가겠죠 개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몽주의 여기 보면 베를린 리포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면 개몽주의 사조와 기독교의 갈등이라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영수 씨가 쓴 건데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제 14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1999년도에 쓴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몽주의 사조와 기독교의 갈등 서론 서부 유럽의 변혁기에는 엄청난 폭동과 내란을 겪어야 했다 모든 사건 사고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다양한 원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뒷배경을 이루는 공통부모는 포르테스탄트와 성교자들 음모와 학살 광신적 폭도들 단손가를 부르는 군인들의 시대였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거의 끝났을 무렵 그들의 생활에 영구적인 낙인을 남겨놓았다 자유와 관용 정당 정치 정치 상업방법 사회구조 과학 철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바로 그러한 영향들이다 이러한 종교전쟁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론 논쟁은 바로 서구 계몽주의로 지칭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발달에서 비롯된다 종교적 골격에 정치조직을 입힌 사회제도는 종교 골격의 새로운 해석으로 이 세상의 삶의 자세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이 전적으로 기독교에 의해 지배를 받아오다가 자연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변혁으로 시민의식이 차츰 높아지면서 개인 존중과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 간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승의 바탕을 두고 현세적 삶의 행복과 효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그 당시 주도적 지배세력인 기독교와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간 이승에 사용한 곧 종교에 대한 신앙의 검증이다 라는 피처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계몽주의는 종교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호페로니쿠스로 대면되는 태양중심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 그의 독창적인 실험 아이작 뉴턴의 뛰어난 재능인 과학 혁명의 절정에 다다르게 했다 또한 과학적 철학자로 알려진 데카르트는 광학 물리학 생리학 심리학의 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다 특히 위대한 그의 공헌은 그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의 개발에 있다 그는 자연 연구에서 의심스러운 모든 선입감을 버리고 명료하고 정확한 개념들로서 지적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갈릴레오의 역학 데카르트의 수학 등의 바탕 위에서 물리학의 수학적 원리를 1687년에 완성했다 16세기 코페로니쿠스에 의해 시작된 과학 혁명은 이 책으로 완성되어 향후 200년 이상 과학 사상을 지배해 왔다 과학을 면허장으로 하여 공각 분야에 대한 인간의 주장을 비판적 자유를 갖고 점검하기 시작했다 본문 논문에서는 성경의 교리에서 또는 개시가 가져다주는 예언적 지식보다는 이성적 추론으로 일상성을 풀어가는 이성과 개시 간의 공공연한 투쟁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있다 천 년 이상 유럽을 지배해 온 신앙에 대한 반역의 역사를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의심해 보지도 않고 권위와 사제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삶을 재단하던 서구인들이 마침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의 계몽사상 인문주의자들이 비판적인 지성으로 과학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조종하고 지배해 온 지난날의 권위적인 중세의 화상 구조를 건드려 보았다 여러 세기 동안 과학의 세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이 진리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6세기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에 써둔 결론이 과학적으로 더욱 타당하고 옳다고 여기게 되었다 16세기 과학계의 혁명적 저작은 호페르니쿠스의 전체 궤도의 회전과 베살리우스의 인체 해부학 두건이다 호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우주체계를 생각해 내었고 포톨레마이우스의 우주관을 반박했다 베살리우스의 인체에 관한 뛰어난 해설은 그 자신의 의학실험으로 얻은 것이다 상세한 인체의 해설은 정확성과 수법에 있어 종전의 모든 저작을 웃도는 것이었다 과학의 전통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것은 17세기이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네스 케플러는 생성의 궤도는 원이 아닌 타원이었다 케플러의 용감한 주장에 호응하여 갈릴레오는 동체의 성질에 관한 탁월한 이론을 만들어냈고 파아비는 혈액의 순환을 발견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과학 자체만이 아닌 그 방법론이 문제가 되었다 과학적 방법을 설명하고 정당화 시키는 철학체계 즉 과학과 철학의 결합이 과학혁명의 결정적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17세기 과학 철학자 중에서 가장 괄목한 인물은 데카르트 갈릴레오 프란시스 베이컨 세 사람이다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수학자로서 여러 과학 분야에 대단한 공헌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지적 사고방법의 개발이었다 그는 과학적인 개념을 완전한 명징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수학이라고 못박았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철학자들에게도 과학탐구는 수학적인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발릴레오는 과학적 사색을 이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의 관찰과 실험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태양의 흑점 발견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실험도 중요했다 그는 수학, 기계 제작, 실험, 몽상 등으로 인간의 우주에 대한 관념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주었다 베이컨는 실용적 과학의 창시자로서 지식 그 자체가 일종의 덕이라 생각했다 그는 과학이 인간의 삶에 유익하고 편리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그를 따랐다 뉴턴은 무대가 완비된 자리에 나타난 배우였다 베이컨의 사고방식, 발릴레오의 역학, 데카르트의 수학, 왕립학회 회원의 상호협력 등이 이루어진 상태의 정점에 출연한 것이다 그는 미적분을 완성하고 백색의 비철 온갖 색의 혼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광학법칙을 발견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해냈다 1687년 물리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과학 사상에 새로운 검자탑을 쌓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수많은 과학적 발견이라기보다는 그의 방법론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물의 성질을 깊이 탐구하고 그 성질을 실험에 의해 확립해 가는 것이다 그는 과학적 방법을 어떤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겼고 동시에 그의 겸허한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세계는 신비적인 것이 가득 차 있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계몽사상의 결정적인 에너지는 과학적 방법과 인간의 겸허함이 결합되는 자리에서 폭발했다 다시 말해 참을성 있게 탐구하는 자세와 과학적 탐구 방법이 그것이다 그의 이런 방법적 사고방식은 비과학 분야인 신학 역사 도덕 전체에 응용되어 인간의 제1원인에 대한 공상 없이 인간 운명의 실제 계량이나 변화에 힘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뉴턴의 이런 기여는 신을 위대한 장인으로 만들어 이신론자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신을 깡그리 부정하는 무신론자까지 생겨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서구 계몽주의의 발달로 이성과 계시관의 불안정한 평화는 무너지고 공공연이 대립하면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로 번져 나갔다 과학 혁명은 천년을 지배해온 신앙에 대한 반역이 시작된 것이다 서구 계몽주의는 종교와 관련된 것이고 이는 신학과 신앙의 절대권위로부터 인간 이성에 도전을 받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다 자연의 외경사상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피어나는 자연은 아름답다 못해 신비스럽다 자연의 사계절 변화를 지켜보면 자연의 신성함이 우리에게 외경사상을 불러일으킨다 서구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자연을 바라보며 신을 생각하고 그런 자연이고 신이 아닌가 하는 범신론적 세계관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범신론적 사고의 효신은 베네딕트 스피노자이다 1656년 그의 시나고거 교회는 그를 2단으로 파문에 처했다 네덜랜드의 켈빈주의 성녀들은 그를 무신론자로 낙인 찍었다 스피노자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깊이 있는 종교인이었다 그의 신관이 몽테뉴의 회의론, 폭주의 유물로 못지않게 정통 유태인들과 프로테스탄트, 타톨릭 교도들을 분노케 했다 그는 자연이란 모든 사상물질을 결합하고 정신과 육체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자연은 모든 것이 신의 속성이며 자연의 어떤 것도 신과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신인동, 동형, 동성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범신론적 체계 속에는 성경이나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독교적 개시관념은 있을 수 없으며 신의 보상이나 형벌, 인간의 불멸에 대한 신앙은 있을 수 없다 그의 이러한 이교적 생각은 개몽주의 시대인 17세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18세기 감각에는 너무도 신비적이었다 그의 스피노자를 열렬히 예찬하는 괴테나 셀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루트가 신교도로서 신앙개혁을 일으켜 권잡한 성직자의 위계와 제도, 의식을 반대하고 신과의 경험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런 종교개혁의 물결이 한편으로는 교위를 반대하고 경건한 생활을 강조해 나가는 사람들을 양산했다 신앙이 경험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경건주의파가 생겨나는 것도 이 무렵이다 자연 세계를 신으로 생각하다 보니 초월적인 절대자는 생각할 수 없고 자연이고 신이 되어 나타난다 이런 사상에 있어 독일에는 레싱, 헤르드가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간다 자연과 신과의 동일성은 자연의 경건성을 찬미함과 동시에 전통적 기독교의 해체를 의미한다 속죄, 구원, 저주, 영원한 축복, 하늘, 지옥 등의 종교관념들이 의미를 잃게 되고 하늘의 심판도 무색하게 만든다 이렇듯 기독교의 전통교리에 대한 이론의 제기는 자연의 경건성이 싹터나게 한다 괴테와 힐들린의 종교적 심성에서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 있다 어두운 충동에 의해 이끌리는 파우스트적 존재가 자연에 대한 경건성을 잘 드러내준다 괴테의 자연탐구에서 하등세계, 인간세계, 이상세계를 나누듯 그의 문학에서는 이상세계를 존재하는 세계이며 그 세계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자연다운 세계라는 것이다 괴테는 어떤 무엇이든 현세에 나타나는 신승한 것에 기도했다 그는 유태교이든 그리스도이든 남이든 신의 모습에 차이를 두지 아니했다 따라서 문학에 나타나는 그의 신은 다신론이라 할 것이다 파우스트가 자기 서재에서 불러들이는 지령이든 그가 마지막 순간 하늘로 끌려가는 하늘의 여왕이든 또는 메피스토가 만나는 하나님이든 기독교의 천사들이 신의 좌우에서 보좌하는 경우이든 또는 동서시집에 나오는 성스러운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테온이 되어 있다 괴테의 범식론적 자연종교는 한편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교조적 유효성이 소멸되어 간다는 뜻이고 또 한편 그의 문학을 통한 모든 신앙의 시적 부활이라 할 수 있다 범식론적 자연에 대한 외경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휠들린에게 쓰이다 그는 괴테 보다 더욱 근본적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친밀감이 더욱 고조되어 종교적 채색을 띄고 있다 낭만주의가 휠들린의 시대사적 예감의 결과로 또는 인간감정의 문제의식의 반로로 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괴테는 그의 작품 속에 숨겨두고 조금씩 범신론을 보여준다 자연의 신성을 자연에 대한 묘사에서 보여준다 어두운 고딕서제에서 지령을 단 한 번 불러낸다면 휠들린에게서는 매 순간 밝은 대낮에서도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는 그리스 신들의 세계에 자기가 같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의 자연 종교인 다신혼 세계가 바로 자기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괴테 보다는 휠들린이 더욱 이교도였다 그의 상상 속에는 어쩌면 그리스의 자연 신들만 있을 뿐이다 그의 친밀한 마돈나인 디오티마가 하늘에서 떠돌다 자신에게로 내려온 것으로 여긴다 그에게는 제리 많은 예수 지령 거인 바니메트 또는 하늘나라의 아버지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필들린의 문제의식은 신들과의 분열이었다 그가 엠페도 클래스의 죽음 속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신들과의 화해가 거론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종교다운 면모가 드러난다 괴테에게 자연이라 무엇인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외경의 감정이 있지만 필들린에게는 하나하나 분열되고는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필들린의 자연에 대한 경건성은 종교적이고 신비적이어서 그가 내세우는 인물들 히페리온과 엠페도 클래스 모두 자연의 품에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필들린이 그가 찾아낸 새로운 세계에서 그가 한 사람의 예언자가 된다 그는 현재를 일컬어 신성을 상실한 밤의 상태로 보고 신에 대한 예배를 올려 인간의 마음에 신이 도래하기를 준비하도록 촉구했다 괴테의 자연에 대한 예배를 끝없는 존경과 예찬이 필들린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현상이 모두 신을 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범신론적 사고가 철학적 사색과 대몽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나갔다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탐구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신론이다 이신론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함과 동시에 입법을 창조하여 우주에 이 입법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주를 하나님의 저주나 축복 협박 등의 관계없이 입법에 따라 우주가 운행될 뿐이다 우주법칙은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다 이런 입법의 질서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입법적 하늘 질서는 그 당시의 종교적 도구마에 반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입법이라 부르고 이 입법을 설명하는 이론을 이신론이라 칭하고 이런 사상이 범신론, 경건주의, 무신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다 이 모든 것이 계몽주의로 말미암은 인간중심적 사고의 발달이 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정서 계몽주의 시대에 제도적 종교에 대해 철학자들이 비판하고 공격한다 특히 뉴턴식 사고방식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다 계몽사상이 기성종교를 파괴시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 또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심을 생활 중심에서 주변으로 몰아내었다 생활 외곽으로 밀어낸 그 중요한 요인은 첫째 종교 자체의 세속화였다 교회사를 비판적인 눈으로 또는 회의적인 태도로 사제나 목사들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수도성의 일화가 다른파의 주장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 합리성의 탐구정신이 불변의 권위와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독교들의 분쟁은 점점 더 혼란으로 가득해지고 신앙은 서서히 침식당하면서 공멸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존 로크도 기독교의 합리성이란 책으로 군소종파에게도 더욱 관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겸허하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곳 이성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로크가 기독교의 진리를 직접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주장에까지 다다랐다 이런 논의 결과 이제 신의 존재 증거는 신이 이룩한 눈에 보이는 일 뿐이라는 이실론자들의 입장과 비슷해진 것이다 프랑스의 교회는 승직자들 간의 불화로 골이 깊어갔다 교구의 사제가 경건한 가운데 가난하게 생활하지만 세반의 귀족 태생인 사교들은 궁전에서 우아한 생활을 하고 성직자 이래는 거의 주의를 쏟지 아니했다 18세기에는 성서를 둘러싼 성적 신비를 벗기는 성서 분석이나 재해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이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작업이었다 이신론을 전개하는 지식인들이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런 활동이 영국에서 발언하여 프랑스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나아가 독일의 일부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등지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독일에서 자유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칸터에게서 완성된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종교도 아닌 자연도 신도 아닌 인간에게 모인 것이다 새로운 합리주의가 이전의 종교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칸터의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 이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용기 경이 인류문화 발달사의 측면에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레싱이 종교문학에서 종교의 핵심을 형 이상하게 두지 않고 인간의 도덕적 정서에 둔 것이다 하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제쳐두고 오히려 인간 완성과 자연의 경근함에 더 비중을 두었다 범신론적 사고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은 동일선상에 있고 모두가 일체감을 갖는다 우주와 인간이 하나이면서 인간이 자연의 피조물이 된다 그러나 칸터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사고방식에 따라 인간이 자연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의 피조물이 된다 인간이 전체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이긴 하지만 참된 자연에 의해 초월적 존재가 된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면서 합리적인 존재로 자연에 대항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윤리가 등장한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로서 자연과 인간 정신 관념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다 인간 삶을 더 이상 범신론적 자연 감정의 신적 조화에서 보지 않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립적 투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런 사고가 이신론 또는 범신론적 사고에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범신론의 철학적 사고를 더욱 밀고 나간 것이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자연과 불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휠들린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판적인 이신론은 인섭적인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비판 내용은 성직자의 도덕성 르네상스 이래 보급되어 왔던 기적의 문제 등이었다 볼테르는 대단 무상하게 기독교를 공격했다 성서는 신구의 악을 싸잡아 질이 멸렬한 격언과 황당 무기한 이야기를 엮은 것이며 범죄와 부조리를 온천하에 밝힌 것으로 그의 철학 사전에서 공격하고 있다 이신론자들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신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판터의 철학적 사색 또한 독일 계몽주의의 절정을 이룬다 계몽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굴레에서의 탈출이다 현명해야 한다 너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등을 무엇보다도 종교의 굴레를 두고 한 말이다 또한 해결의 정신현상학에서 계몽주의를 종교에 대한 투정으로 보고 인간의 합리적 비판과 판단으로 살아갈 것을 고취했다 18세기의 이신론은 돈독한 신앙심과 흔들리는 신앙심의 중간단계에서 약간 불안정한 사상이었다 이것을 모두 인간 이성의 회복에 근거한다 그러다가 급진적인 사상가들에 의해 신의 존재 자체에 눈길을 돌렸다 이것이 마침내 흔들리는 신앙이 투쟁의 본 신앙으로 나아간다 이제 왕국 대신 지상에서의 좋은 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철학적 견해 서구의 계몽주의는 데카르트의 코기탄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것을 회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다 데카르트의 생각의 주체로 쓰인 나 즉, 코기탄스는 중세적 질서로부터 해방을 구구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적 의사 표출이다 이것은 신이 나를 생각해 주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함으로써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나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데카르트는 그런 과학적 이성의 계보를 다시 하나님에게 갖다 대고 있다 이성을 일컬어 하늘의 빛이라고 한다면 인간도 곧 신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데카르트의 인간 이성이 신적 이성을 물려받았다는 이론이 가능하다 해결의 절대정신 또한 신의 이성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제는 인간의 생명체를 기계로 본 것이다 이 명제는 정신이 물질보다도 확실한 것이며 나의 정신이 남의 정신보다도 확실한 것이 되고 있다 대륙의 합리론은 데카르트의 철학정신을 성정적으로 수용한 주관주의가 되고 영국의 경험론은 이런 주관주의를 부정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대몽주의 시대의 물리학의 발달, 생물화학의 발달은 시민사회의 인식체계를 바꾸어 놓았다 과학자들이 제시하기 시작한 진리체계는 곧 우주 해석의 강력한 방편을 제공한 것이다 갈릴레아의 지동설은 그 이전의 천동설이 지지하던 우주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 중심이 바티칸이요 바티칸의 주인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그러나 지동설이 들어오면서 지구는 태양의 변방으로 밀려나니 지구의 중심인 바티칸이 무엇이며 그 주인 교황청 교황은 무엇이 되겠는가 교황은 지동설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포기탄스의 계몽주의 사조는 자아의 실체성을 확인하고 우주 인식에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했다 칸터의 인식론에서도 그런 이승의 구성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가 객관적으로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능력이 이 우주를 능동적으로 구성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주관인 나가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된다 이런 칸터의 인식론으로 인해 우리는 그를 계몽주의의 완성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구성한 우주는 우리의 인식체계에 나타난 우주일 뿐이며 그런 우주는 순수 이승의 영역에서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주의 사물,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못박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의 철학을 계몽주의의 극복이라 칭하기로 한다 칸터의 물 자체에 대한 불가지로는 데카르트 이승에서 출발한 필연적 규결이다 나타난 사물의 현상, 드러난 모습, 지각된 양태 등은 있기는 한데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해두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칸터의 종교관을 지나친 이성주의로 치부하여 그를 무신론자로 분류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에서 이룩한 선구자들의 노력의 바탕위에 독일 문학 부분에서는 계몽주의의 시와 희곡을 쏟아낸다 레싱과 클롭스토크가 그 주역이다 레싱은 천자나탄에서 이신론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리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종교적 충동은 인간의 내재하고 또 종교를 뒷받침할 신학 이전부터 그런 충동은 있어 왔다고 논했다 빈켈만, 바이란트, 비이란트,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계몽주의의 사고는 인간의 종교적 질국에서 해방을 모토로 하고 있다 체계관, 우주, 미신 종교에 대한 터부가 기존의 질서를 부수고 허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계몽주의가 모든 권위로부터 인간의 사색을 자유롭게 했다면 그것은 곧 인간 이성의 사용으로 종교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계몽주의의 문학적 과제가 자연모방, 생활의 유익함, 인간에게 절거움을 주기 위해 이성과 법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지나침은 문제다 차가운 이성적 논리가 인간 삶을 규정할 수도 없거니와 참된 문학과도 그리가 있다고 보아 이성 중심에서 점차 감정 위주의 정서 문학으로 나아간다 칠풍노도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클롭스토커 시대사조의 한 가운데서 클롭스토커의 시 베티의 젊은 베르테르 등 감정 위주의 서정문학이 인간 정렬을 불러일으킨다 계몽주의 이성 판단과 감정의 허구성이 충돌하면서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칠풍노도로 남긴다 계몽주의와 칠풍노도의 문학운동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것이 아닐 것이다 결론 처구 계몽주의는 물리학, 생물학, 과학, 천문학 등의 발전으로 새로운 우주와 인간을 과구하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사조이다 계몽주의 사조에 대한 결론입니다 과거의 인습에서 사람을 억압하고 미신과 교리, 교회의 권위 등으로 억눌린 시민사회가 개화되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착취와 압재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계몽사조가 전통, 규범, 현존의 권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여 인간 삶에 재배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인간 이성의 그 족보는 신적 이성에 두고 그의 코기탄스가 해결의 절대정신으로 확대되어 나간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서의 목적론적 우주에다가 근대 이성을 입힌 근대론적 진보사관이다 물 자체를 불가지론적으로 남겨놓은 한터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서구 계몽주의자들이 그가 무슨 주장을 했다 해도 그들 모두의 본래 모습은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을 변장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기독교 문화론의 범위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계몽주의 시대의 이신론 이성의 힘으로 종교적 진리를 확인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 오로지 이성만이 종교적인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이성지상주의도 결국 기독교 문화론의 범위 내에 머문 것이다 이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공의 범위에서 파유하고 판단하고 재단했다 계몽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했으나 그 사조는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또 다른 시대의 흐름으로 나아간 것이다 계몽주의 사조의 태동과 발전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모체가 되어 오늘까지도 우리 삶을 지배하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까지가 계몽주의 사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은요 들소리신문이라는 곳에 있는 글인데 제2종교개혁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 제3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불집힌 경건주의 그림이 있고요 필립 슈페너에 대한 사진 같습니다 슈페너는 경근의 열망 피아 데스데리아 라는 책을 1675년에 야심적으로 내놓습니다 기독교의 이기주의적이고 교리를 뽐내는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공동체의 영향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경건주의 등장 1. 경건주의 등장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표준에 맞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앙운동을 모두 사단의 행위로 몰아가면서 인명살상을 서섬치 않는 새 종교 운동가들의 행위 그 자체에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600년대가 끝날 무렵 프로테스탄트 일각에서는 자기 내의 신앙적 독단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다 원통 유럽이 전쟁터가 되어가는 비참한 현실이 부끄럽고 유럽의 지성계가 신구 기독교 현장을 혐오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경건주의 주창자 슈페너 경건주의 피에티즘 운동이다 교회는 교리적 시비가 아닌 신앙의 내적 경험과 행위 중심으로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신칭이에 매몰되어가는 한시대의 반성이었으면 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건주의 운동가들의 활동은 자선사업과 사회복지운동의 사례에서 그 특징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으로 표기되었다 경건주의 운동은 독일 루트파 교회 지도자인 필립 슈페너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1675년에 야심적으로 내놓는다 기독교의 이기죽이고도 교리를 뽐내는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공동체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마르틴 루트가 싫어하는 로마 교회의 덕목인 행위 우선 신앙으로 비판받을 수 있었으나 그는 성직자의 재교육 성경 중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랑의 실현을 위한 자성과 복지 그리고 해외 성교 등을 강조했다 슈페너 사성은 독일뿐 아니라 영국 그리고 뉴 잉글랜드까지 전파되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자유로운 신앙을 원하는 이들의 터전인데 슈페너의 경건주의 유입으로 대각성기를 조성한 놀라운 전기를 마련했다 서유럽은 물론 북유럽 일대가 개몽 철학기 위세로 지리멸열에 가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에는 더없이 적절한 계기였다 단숨에 유럽 기독교의 명망가가 된 슈페너는 경건 운동의 지속을 위해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그는 할레대학을 설립했다 이 대학 출신들은 경건주의 주창자로 독일과 프러시아에서 지도자를 양성해 세계 각지에 성교사로 파송했다 할레대학 출신들은 로마 카톨릭이 안에서 잃은 것 밖에서 찾자는 구호를 내걸고 예수회 운동을 의식했을까 예수회 설립자인 이그나시우스 로이올라는 제2인자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를 1550년 이전에 인도 중국 일본 성교사로 파송했다 예수회보다는 늦었으나 슈페너 그룹도 본격 해외 성교에 출발을 했다 인도와 중국은 물론 조선왕조 순조 인연에 군산 바닷가 주민들에게 성교 활동을 했던 칼 귀철라프도 할레대학 출신이다 경건주의 주창자인 슈페너의 할레대학은 해외 성교 중심답게 어느 학과 설치에도 세계 최초인데 성교는 물론 동서인류문화사에도 기여했다 할레의 경건운동은 제2의 루터 운동이었다 이 대학은 루터의 개혁운동 기반인 비텐베르크 대학과 9일에 병합했는데 루터의 이신칭의를 슈페너의 사랑행위로 보완해가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필요조건이라 해도 될 것 같다 경건주의운동의 프랑케 슈페너를 승계한 프랑케는 단순한 창업자의 승계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본원리를 기본사상으로 선택한 행동가였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원리는 이신칭의와 만인제사의 두 기둥의 조화에 있다 이신칭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사에 있고 이에 행동강령은 사제의 중보가 별도로 필요치 않은 천하 만인들의 제사권 행사에 있다 기독교 역사가 슈페너를 제2루트 운동으로 자리매김해온 것은 신앙은 오로지 입술 보백의 열매인 사랑의 행위로 완성된다고 한 슈페너가 있고 그의 또 다른 구체적 신앙운동은 신자들의 성경공부와 소그룹 운동이다 이 또한 생활 기독교의 기초가 될 성경공부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소그룹임을 프랑케가 보완하고 있다 프랑케 운동은 소그룹의 성경공부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보급 운동을 서둘렀고 일종의 프랑케 기관이라고 하는 무료시설로서의 학교 고아원 약국 병원 도서관 등의 사회사업기관을 전인류적 근대복지로 선언하고 행동했다 민간 운동으로서의 교회가 유럽 정부들보다 일백여년 앞선 운동이니 이로써 경건주의 운동의 실력을 말해준다 공동체 운동을 진센 도로프 백자 할레대학 출신 중 프로테스탄트 익사인물 중 진센 도로프가 있다 진센 도로프는 광대한 영지를 가진 귀족이다 무득한 신앙으로 소문난 그의 영지에 어느 날 500여 명의 모라비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난 59 30년 전쟁 중에 체코 슬로바키아에 있는 삶의 터점마저 이른 유랑 난민들이었다 진센 도로프는 자기 영지에 이들을 수용했다 이들 유랑인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지만 진센 도로프는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 모라비아인들은 진센 도로프를 중심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했고 이들 중에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수백 명의 교사들이 파견 되었다 경건파들의 헌신 경건주의 운동은 진센 도로프와 더불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와 재산을 내놓았다 진센 도로프와 그의 경건한 공동체는 인종 신분 종파 국적까지도 가리지 않고 함께 살기 운동에 온몸을 던졌다 그들에게는 계몽 철학자들의 비웃음이 뼛속을 헤집는 고통 동반의 희생이었는지도 모른다 계몽 사상가들의 비난은 종교개혁기 직감당을 못하고 있는 유럽교회 특히 프로테스탄트 운동가들에게는 독초처럼 쓰라리고 위기감을 피하기가 버거웠다 18세기에는 산업혁명기 한복판의 과정이었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도시농촌할 것 없이 온통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고 그 가운데서도 빈부격차는 중세기보다 더하고 상류계층들은 부와 여유 속에서 즐기고 가난한 하층민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지옥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그들은 도시 빈민이 되어 가난한 하층민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었다 독주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유럽 사이를 더욱 슬퍼게 했다 술 취한 사내들은 길바닥에 누워 자다가 전쟁터로 끌려가고 함께 취한 여인은 아기에게 줄저지 모자라서 술을 먹였더니 아이도 함께 취하더라고 했다 경건주의 운동의 학산 경건주의 운동은 유럽교회의 내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저버릴 수 없었다 가톨릭이라는 보금자리를 뛰쳐나온 개혁자여 혁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신칭이라 했다 이신칭이는 그 본 성품이 단독적인 고백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신칭이는 교리적 속성이 강해서 그 자신 안에 내재한 복합성마저 멀리하려 든다 내가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대상 내가 믿는 상대는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창조해낸 이신칭이는 내 대신 죽음이엔 예수의 목숨이기에 나의 믿음은 예수의 죽음 선택에서 온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카톨릭의 행위 중심에 대한 혐오와 유혹을 계속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18세기 프로테스탄트의 생존은 무조건 교리 중심에서 경험과 사랑을 지향하는 길 뿐이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건너는 과정에서도 빈곤과 무지의 함정에 빠진 유럽기독교의 생존은 과개와 사회복지운동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다 프랑크 프랑케 계보의 요한 비크른 요한 비크른은 프랑케 계보를 이어가는 루트교 목사였다 그가 주목한 대상은 굶주리고 버려진 길거리 아이들이었다 그는 1833년 함부르크에 라우헤스 하우스를 세웠다 빈곤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다 고아원이 아니라 아동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이었다 1848년 비크른과 그의 동료들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트의 무덤가에 모였다 그들은 그들이 시도하는 디아코니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이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종교단체의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도서관 의료학교 병원 진료소 등을 설립하고 알코올 중독자 나환자 요양 기관 까지도 확대해 나갔다 이밖에도 더 많은 사회복지나 인간치유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경건주의 운동과 마르틴 루트의 독일을 살펴보았다 16세기 루트 이후 루트를 보충하고 보완해가는 마르틴 루트의 후회들은 복음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날까지 쉬지 않을 듯하다 영 미국의 대각성기 요한 웨슬레와 대각성 운동 요한 웨슬레의 복음 운동이 없었더라면 영국도 프랑스와 같은 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역사학도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 다르다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에서 사실상 제외된 국가여 중세 유럽의 신성 로마제국 체제마저 거부한 독자적인 국가운용이 가능한 귀족들과 교회의 권력을 의식하면서 절대 국가체제를 지켰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네덜란드 16세기 중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이 대세를 이루었고 더구나 영국 잉글랜드는 헨리 8세의 독자적인 개혁운동과 맞물려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출연기부터는 군주와 시민대표인 의회가 권력을 분점했으니 프랑스와는 다르다 그러나 프랑스가 농경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때 영국은 기계문명을 동원한 산업사회를 맞이했고 17세기 18세기 기간에 도시와 농촌의 갈등은 물론 도시화 현상이 프랑스보다 앞섰기에 프랑스 혁명보다 더 참혹한 혁명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할 때 요한 웨슬리의 보금혁명이 산업혁명 시도를 원초적으로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웨슬리 운동을 기독교는 세계사 진단에서 피해 혁명을 차단시켜준 요한 웨슬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 등장기의 연구 18세기 영국의 귀족과 부유한 중산층의 생활 규모는 가히 왕이 누리는 조건과 비슷했다 이에 비해 하층민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16세기 후반부터 국왕과 시민들의 통로인 의회가 구성되었고 인구 성장도 느슨했기에 하층민들의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대로 인구 급증 현상은 프랑스 파리가 3배 성장일 때 영국 런던은 12배로 급격한 도시 평창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적이던 부와 빈자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도시 하층민들이 유럽 사회 현상과 같이 비참해져 가고 있었다 요한 웨슬리 소명과 진센 도로프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사모엘 웨슬리 목사의 15번째 아들로 1703년에 태어났다 그의 성장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그는 옥스포드 장학생 출신이었고 22살의 집사목사 28살의 장로 목사의 수선을 밟은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다 모범적인 목사로 살고 싶었던 그는 그의 모교이며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친구들이 마련한 옥스포드 홀리클럽이라는 소그룹의 지도 목사이기도 했었다 그는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뉴 잉글랜드 미국을 오가면서 주로 인디언 계층 성교에 몰두했다 유한 웨슬리의 성격은 매도디스트 곧 규칙주의 법식주의자라는 애칭을 주변으로부터 얻을 만큼 쉽게 말하면 모범생이며 모범생 인물들 양성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그는 내면에 숨은 갈등이 있었다 그 자신의 착한 욕망을 뒷받침해주는 영적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 한 번은 뉴 잉글랜드 성교 중에 낭패를 겪고 도피하다시피 본국으로 가는 대서양 위의 선상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 어찌나 큰 풍랑인지 배가 뒤집힐 듯 했고 그는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의 한쪽에서는 십여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열광하고 있었다 모라비아 오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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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그러던 어느 수요일에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글이 예배자들을 만났다 진젠 도르프의 제자들이었다 고설비 내리는 석양 설교자도 없어 보이는데 앳된 앳된 청년이 책 황금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루트의 로마스 강에서였다 청년은 책의 서문을 읽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라 라는 부분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순간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후끈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왔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들 가까이에서 그가 신앙적 격려를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살이었다 그는 서서히 강단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러나 그는 하루는 자신이 있고 그 하루는 자신이 없는 듯 덜쑥날쑥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꾸준히 지켜내지 못했다 웨슬리의 비중을 헤아렸을까 모라비아 교도들은 웨슬리가 진젠드로퍼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등 그의 영적 과정과 성숙 과정을 치밀하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드디어 산업혁명기 도시 빈민들 광산촌 노동자 계층들의 일터 등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는 부지런했다 그는 1738년부터 179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3년 동안 크고 작은 집회에서 설교했는데 정기작가 A의 기록에 의하며 바로 평균 7회인데 어떤 날은 17회 또 적게는 5회였다고 했다 놀라운 추진력이고 돌파력이었다 영국 각 도시는 물론 영국의 식민지인 뉴 잉글랜드를 오가면서 그는 부지런히 복음을 외쳤다 그가 설교하면 듣는 자들 중 넘어지고 쓰러지는 등 회개와 회복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독려했었다 그가 그토록 복음 전파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유는 당시 개몽 철학자들의 기독교 비판 심한 경우는 기독교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현상과 도시 빈민들의 처참한 생활이 인류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한없이 무력해지고 사회는 마치 무정부 상황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일까 요한 웨슬리 보범운동의 성공 웨슬리가 활동하는 동안 영국의 산업사회는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되어 갔다 이웃나라인 프랑스는 대혁명기에 돌입했으나 영국은 비교 우위의 안정기에 들어갔다 휴드 왕조의 중간기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경쟁할 때에 엘리 8세의 로마 제국의 교환권과 단절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선언하니요 엘리자베스 시대는 종교와 정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페인의 무죡함대를 제압하고 해양대국으로 입지를 분명히 했다 17세기는 공화정과 왕정 복고의 과정을 거치기도 해서나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입헌군주정을 안정시켰다 드디어 웨슬리 활동기 만년에 이르렀을 때는 새로 독립한 미국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고도 보금운동의 성공을 말할 수 있었다 뉴 잉글랜드 시절인 대각성기를 이끌었던 요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가 요한 웨슬리와 무관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각성기 인물들이 계몽 철학의 반동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슈펜의 경건주의 운동 흐름을 따랐으며 또 경건주의 운동의 할레 대학 출신인 진젠드로프의 신앙 전통을 성계한 웨슬리는 신학적으로도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과 그가 보완한 경험적 이신칭의 신학일 수 있는 포르테스탄트 중간기를 책임지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형제국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토대를 영국은 18세기 말에 성취하기 시작했다 세계사 최초의 공업국이요 산업혁명을 성취했다 이렇게 해서 근대교회사의 사상적 내용 또는 신앙적 내용 세가지를 보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39번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관하여 4가지를 쓰시오 1647년 1647년 스코틀랜드에서 인준되었고요 1648년 영국에서 인준되었고요 한국 장로교회는 1917년에 채용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세계 장로교 교리 규범 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관한 글입니다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역사신학 최덕성 님이 쓴 글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개혁주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조건 이라는 글인데요 웨스터민스터에 대한 웨스터민스터를 아주 그 짧고 명료하게 요약한 글이라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 무렵에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여러가지 신조문과 신앙고백서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전히 그 타골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러 장로 교회들이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앙고백서는 개인, 단체, 교회, 종교회의 등이 결의와 신념을 공적으로 선언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다 신조와 신앙고백은 비슷한 말이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포괄적이다 여기서 후자라는 것은 신앙고백이고요 전자는 신조입니다 은약이라는 것은 특정 신앙공동체가 맹약 형태로 수납한 고백문이다 광대한 분량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대, 소, 교리문답과 더불어 장로교권에서 널리 수납되어 왔다 수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스코틀랜드 교회와 미국 장로교회는 이것을 300년 이상 유일한 교리 표준으로 사용해 왔다 전자는 1647년에 부자는 1729년에 이것을 채택했다 전자는 스코틀랜드 교회이고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했고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이것을 교리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회중교회들은 1748년에 이 신앙고백서의 교회 정치에 관한 조항만을 바꾸어 채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서 작성에 영향을 주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0년대의 영국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기본 교리들을 그 어떤 신앙고백서보다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서 영적 갈급함을 가진 청교도 장로회 목회자들이 성경적 기독교를 정착시킬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에 여러 해 동안 기도하면서 애써 만든 것이다 모든 신앙고백서들이 그러하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역사적 콘텍스트에서 만든 신앙고백 문헌이므로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완전히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점에서 그것의 가치는 다른 고백서와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의 기초이다 신앙고백의 기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역사와 정치적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특히 에큐메니칼 시대의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자 1. 신조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심령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은 말을 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한다 라는 고전적인 문구에 표현되어 있다 신앙고백서는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을 고백해야 할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신조 신앙고백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라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신앙고백이 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영지주의에 대해 기독교 신앙을 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케아 신조에서 갈케돈 신조까지의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만들어낸 신조문들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간단하던 신조가 점차 확대되어 마침내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신조 신앙고백서는 고백문원들은 신조 신앙고백서 그리고 고백문원들은 이단들의 도전이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교회가 신앙하는 바를 조리있게 체계화한 것이다 그리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도 있고 고백문서가 만들어지는 당시의 특별한 문제에 제안하여 작성한 것도 있다 바르멘 신학선언 1934년 장로 교인은약 1940년 등은 당시의 교회가 직면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논쟁이나 갈등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신학적인 형식을 잘 갖춘 신조문 신앙고백서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교회의 일반적인 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전체 회의가 만든 것도 있다 특정 교회의 공의회가 만든 것도 있고 교회의 위탁을 받아 신학자들이 만든 것도 있다 신조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이정표 지계석 기능을 갖고 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신앙고백적인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거짓 교훈을 막아내는 신앙의 규범으로 공적인 표정 문서로 만든 것이다 단일 고백을 표방하여 교회의 일치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신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신앙 규제 기능은 가끔 신학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신앙과 생활의 순기를 지키고 신자들을 연합시키며 강건하게 하기도 한다 신조 신앙고백은 신앙의 규범이며 기독교 교육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공적인 교육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당과 그릇된 사상과 오류를 막아냈다 신조 신앙고백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최종 규범이다 신조 신앙고백은 성경에 종속된다 성경과 일치할 때만 권위를 가진다 신조 신앙고백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신조나 신앙고백서는 어떤 유래를 갖고 있던지 간에 신조가 생겨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 신조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그것을 절대화하면 신앙고백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진다 도그마티즘 이죠 소시니언과 퀘이크와 유니테리언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은 신조 신앙고백물의 권위와 용도를 부정한다 신조 신앙고백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신앙을 구속하고 개인의 판단을 방해하며 독선 위선 고집을 조장하며 분란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본다 종교적인 정오심을 조장하고 역작용을 일으켜 서로 험담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척 운동의 근거가 되고 신자들을 그것에 종속시킨다고 본다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침이 없이는 신자 개인과 교회의 의미 있는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방대하다 신앙고백이나 공식화된 신조 신앙고백이 없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다 근본주의 성격을 지닌 독립파 교인들 모순절파 신자들 침례 교인들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추종자들 가운데도 신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조 신앙고백문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형식화된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나 신념체계나 지도자의 가르침을 추앙하고 있다 신조 공식과 신앙고백을 담은 서술문을 소유하고 있다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출발한 개혁교회는 여러 개의 신조 신앙고백서들을 가지고 있다 제네바 신앙고백서 1536년 스커트랜드 신앙고백서 1560년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1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63년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헬베틱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566년 도로터 신경 1619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646년 웨스터민스터 소교리문답 1648년 등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 신앙고백서들이다 그 밖에도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채택한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들이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채택한 것들이다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최신앙고백서 1967년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서는 1976년 그리고 미국 개혁교회 RCA의 우리의 희망의 노래 Our Song of Hope 1978년 라는 신앙고백서도 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우리의 신앙고백 1976년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1986년 등이 있다 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과 합동교단과 한국의 여러 군소 장로교단들은 웨스터미니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서로 사용하고 있다 웨스터미니스터 총회 런던 북판에 자리잡고 있는 웨스터미니스터 교회당은 중세기에 처음 건축되었다 참회왕 에드워드가 1045년에서 1050년에 건축했다 1065년 12월 28일에 봉헌되었다 교황은 에드워드에게 참회의 표로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했다 북왕이 건축한 본래의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었다 현재의 고딕 교회당 건물은 1245년에서 1517년에 재건된 것이다 헨리 8세가 에드워드를 추모하는 동시에 자신의 묘소로 만들고자 재건을 했다 이 교회당에 붙은 두 개의 서편 종탑은 1722년에서 1745년에 건축되었다 이곳에서 킹 제임스판 구약성경 4분의 3이 번역되었고 신약성경의 뒷부분 절반이 번역되었다 역사적인 웨스터미니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이 고백문은 본래 영국 국교회의 신앙고백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642년부터 3년여 동안의 수고 끝에 작성하여 1646년 12월에 영국 국회로 넘겼다 영국 상원은 1647년 2월에 통과시켰고 하원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하원은 이 고백문의 문장을 따지고 성경 참고문을 추가하면서 입실험을 하고 있었다 성직자들이 첨가한 성경 근거 구절들을 문제 삼았다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1647년 8월 27일에 이것을 신앙고백서로 채택했다 기존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0년을 대체했다 하원이 이것을 즉각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동안에 올리버 크로메일 장군과 그의 군대는 국회가 숨결을 느낄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 영향력은 국회가 장로 교인들을 숙정하고 독립화 회중교도들을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하원의 숫자는 백여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들조차 크롬웰의 영향을 받는 독립화 신자들이었다 장로의 특징을 가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교회와 무관하게 되고 영국국교회는 오늘날의 감독주의 교회 정치체제로 정착되었다 헨리 8세의 사생활은 영국국교회라고 하는 정치기형아를 낳았다 그가 죽은 뒤에 로마 카톨릭교회 신자인 메리가 왕좌에 등극하여 청교도들을 핍박했다 몇 년 뒤에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등극하여 영국국교회를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시켰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는 군주의 권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하심에 따라 왕과의 혈통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믿었다 군주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반항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죄라고 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를 절대 군주로 여기지 않았다 왕권이 하나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왕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다 국왕이 국회를 소집했다 국회는 세건부과 법률재정 등의 업무만을 다루었다 외교, 종교, 국가기밀은 군주의 영역이었다 영국은 이러한 제도로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이면서도 청교도들을 핍박했다 그가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영국은 스코틀랜드 슈트워드 왕과의 메리 여왕의 독자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그는 1603년에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왕좌에 올랐다 이 일을 계기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정치적으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제임스를 외국인으로 여겼다 스코틀랜드인이 국왕으로 등극하자 영국 국회 안의 장로회 주의 사상을 가진 다수의 청교도들은 왕에게 기대를 걸고 영국 국교회가 감독 정치를 지향하고 장로교 정치를 도입하고 개혁 신학을 대폭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왕권을 돈독히 하는 데는 장로회 정치보다는 감독주의 교회 정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유일한 법 제정자이며 따라서 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칼빈주의에 바탕을 둔 장로회 제도가 왕권 신장에 그 침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청교도들의 청혼을 거절했다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양육을 받았다 엄격한 칼빈주의 전통 아래서 자랐다 그는 칼빈주의 교회관이 왕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시대에 확립된 교회 안의 왕권을 확고히 붙잡고자 했다 문예부흥 종교개혁 최시대의 흐름은 옛날의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 무렵 영국인들은 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으로 탐험하면서 상업을 발달시켰다 창권을 지은 중간계층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헨리 8세는 수장권 The Act of Supremacy를 선언하고 국왕이 교회의 우두물이라고 선포했다 이때 영국 교회는 국가교회가 되었다 그 무렵에 등장한 청교도인 청교도들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황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했다 스코틀랜드 출신 제임스가 국왕이 되자 의기양양 청교도적인 개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영국이 장로회 정치와 개혁신학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칼빈주의와 장로회가 왕성한 스코틀랜드 출신인 국왕 제임스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교회의 개혁이나 교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 확보에 여념이 없었다 장로회 정치와 왕정 제도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조만간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국 국교회가 감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독 없이는 왕도 없다 노 비숍 노 킹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과소평가했고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을 소집했다 1625년에 국왕으로 등극한 찰스 일세는 아버지 제임스 일세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감독주의 교회 정치 제도에 연연했고 청교도 장로 교회 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국회의 권한에 맞서서 자신의 독립성을 과시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펼쳤다 정치 동맹 관계를 구실로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인 프랑스의 마르드 메디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를 우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찰스는 귀족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귀족 70명을 수감했다 국회는 이에 항의했다 이런 일로 왕권과 국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왕의 의사는 국회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경로한 국왕은 국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 국회는 상원에 속한 영국 국교회 소속 감독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맞섰다 찰스는 국회를 해산하고 10년 이상 혼자서 영국을 통치했다 독재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덕했던 반면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그러나 국회가 없는 이 나라에는 점차 정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교도들과 의회주의자들의 분노가 커갔다 에리자베스 요왕시도로부터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의 자유의 상징이 된 국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분노했다 찰스의 독주는 결국 재정결핍을 초래했다 국민은 극도의 내핍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왕실의 활동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군대는 축소되어 일부만 남았다 1633년에 대주교가 된 윌리엄 라우드는 영국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영국 국교회에 출석하라고 강요했다 제도를 강화하여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장 앞에 붙들어 놓고 교회 공예배에 한번 불참하는데 1실링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즉각 라우드의 조치를 공개적인 신앙박회로 간주했다 의회주의자들은 군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대주교 라우드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예배의식서인 영국국교회의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를 채택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같은 예전을 사용하여 왕국의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이로 말해서 그는 스코틀랜드의 장로회주의가 일반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기도서를 반대했다 그것이 처음 낭독된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신앙탄압에 반대하는 내란도 발생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참된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차원의 언약에 서명했다 이렇게 되자 찰스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해산을 명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효력이 없었다 명령이 거부당하자 왕은 군대를 보냈다 그동안 왕에게 충성을 바쳐오던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때 그리스도인 멸류관과 언약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군과 맞붙어 싸우고 영국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국왕은 항복하고 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는 조문을 담은 항복서에 서명했다 전쟁 관례에 따라 국왕은 영국 땅에 남아있는 스코틀랜드 군대에게 막대한 전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자면 국회를 열어야 했다 국왕은 그동안 소집을 거부해오던 국회를 소집했다 전비를 보상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하여 1640년에 장기 국회로 알려진 국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의원들은 11년 동안이나 회집하지 않은 국회가 다시 열리자 누적된 불만을 가지고 임했다 감독주의 국교회파, 의회주의 장로회파, 회중주의 독립화로 나뉘어졌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올리버 크롬웰은 독립화 회중주의 지지자였다 다수를 차지한 청교도 장로회 주의자들은 감독주의 지지자들과 제휴를 하고 왕을 움직여 영국 국교회가 장로회 정치를 도입하고 개혁신학을 수용하도록 이를 추진했다 국회가 왕의 신화를 재판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찰스에게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는 총회 소집을 청원했다 건물이없 스코틀랜드 대표는 영국 국회를 설득하여 모든 의원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신앙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교리문답에 바탕을 둔 동맹과 은약에 서명하게 했다 그러나 크롬웰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장로회 제도가 양심에 따른 개인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했다 독립화 회중주의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신앙과 그것에 대한 관용이 국가의 통일을 위해 희생될 위기에 처하자 크롬웰은 왕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만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왕정파는 영국 국교회가 감독주의 제도를 수용할 것을 지지했다 군주의 신적인 통치권과 감독주의 교회의 형태가 왕정에 부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롬웰이 이끄는 독립당에 대항하여 신앙을 위해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장로회 주의를 따르는 청교도들은 중립을 유지했다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던 그들은 그동안 순환을 당해온 찰스를 동정하면서 왕과 국회와 교회가 나라의 개혁을 위해 함께 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국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교회당에서 총회를 소집했다 영국 국교회를 보다 더 장로회다운 치리 형태로 바꾸고 신학을 개혁하고 교회를 정화하기 위한 교회 개혁 법안을 제정하자는 안을 결의했다 국회는 1642년 6월부터 1643년 5월까지 정직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다섯 번이나 그 부반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찰스는 번번이 서명을 거부했다 하원은 여섯 번째 그 부반을 통과시키고 발표했다 상원도 1643년 6월 12일에 그것을 통과시켜 하원에 동조했다 종교회의인 총회는 왕의 동의 없이 상원과 하원에 의해 1642년 7월 1일에 소집되었다 국회는 총회를 국회 자문기구로 여기었다 그래서 국회가 총회의 회원을 선임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고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고 활동 범위를 제약했다 이른바 웨스터미스터 총회는 121명의 영국 국교회의 청교도 목사들과 약간명의 회중교회 목사 그리고 두세명의 감독제 선호자들로 우승되었다 총회의 대다수는 장로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총회에는 30명의 평신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3명의 에라스티안 이 에라스티안은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파송한 6명의 대표자가 자문으로 참석했다 국회는 총회를 소집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식의 예배가 아닌 단순한 예배의 모범을 감독제도가 아닌 장로회 정치를 로마교 신조가 아닌 개혁주의 신조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국가교회로 개편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퀘이크와 제세례파 신자 등 과격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정부주의를 야기하려는 자들이나 영국 국교회를 갈라놓으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배격하기를 바랐다 총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먼저 영국 국교회의 헌장인 39개 신조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신조가 개혁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잘못된 해석을 일부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참고하여 그 교리가 철저히 성경의 바탕을 두게 했다 난이하고 이론적인 것은 배제했다 그런데 16번째 신조를 개정하는 작업을 할 점에 정치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와 찰스 1세가 정면으로 충돌한 시민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군은 퇴각해야 했고 스코틀랜드의 지원이 필요했다 스코틀랜드는 지원군 파병의 대가로 엄숙한 동맹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스코틀랜드 대표자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스코틀랜드 대표자이며 영국 국회에서 스코틀랜드 자문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토론의 권한은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상태로 동해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들 6명 가운데 4명의 장로교 목사들은 신앙고백 초안 작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그때부터 신앙고백서 작성의 방향이 달라졌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종교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향했다 스코틀랜드 대표자들은 영국 측의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기초위원으로 활약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강력한 개혁신학과 장로교 전통 아래서 만들어졌다 웨스터민스터 총회는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차례의 회의와 수많은 소위원회로 모여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작성하는 데는 별 논란이 없었으나 장로의 정치가 과연 신적인 권위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장장 한 달 동안 논의했다 총회는 기도 예배 금식으로 이어졌다 중단 없이 8시간이나 예배를 계속 드린 일도 있었다 1시간의 설교 2시간의 기도는 예사로운 일이었다 1647년 11월 회의를 마칠 무렵에 신앙고백서는 교리 지침수로 나중에 완성한 소교리문답은 젊은이들의 교육 교재로 대교리문답은 설교자들의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예배 모범 장로의 정치 시편 찬송도 만들었다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여 신앙고백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1647년 11월에 총회를 떠났다 그들의 주도로 스코틀랜드 교회는 기존의 신앙고백서를 버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영국에서는 오히려 그 삐철 보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 하원은 고백서를 즉각 성인을 하지 않고 서술을 뒷받침하는 성경부절을 첨가하라고 요구했다 성경참고문을 찾아 기입하는 일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었다 그 무렵 크롬웰 군대는 국회의 하수인이 아닌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는 국왕 찰스를 체포했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관용을 외쳤다 크롬웰도 장로의 제도와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개혁신학을 추종했다 그러나 독립파 사람들이 그를 옹립하고 점차 국회를 차지했다 군주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묶였고 교회는 혼돈상태에 빠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웨스터민스터 총회는 신앙고백서 작성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것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다 하원은 상원이 이미 성인한 신앙고백서를 1648년 6월 2일에 이르러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흘러가버린 탓으로 장로회 주의자들의 꿈은 무산되었다 장로회 주의자들은 독립교회 주의자들을 따돌리고 감독주의자들과 제휴하여 왕을 인정하면서 영국 국교회에 장로회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했으나 장로회 제도의 꿈은 무산되고 총회가 수고하여 만든 신앙고백서는 영국 국교회의 것이 되지 못했다 그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만들기에는 그들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다 크롬웰은 국회를 해산했다 1653년에서 1658년까지 호민관으로 통치했다 자신이 펼치는 공화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장로회 주의자들은 교구에서 추방당했다 크롬웰은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 회중교회 치리체제를 원했다 1658년에 크롬웰이 죽자 국회가 복구되었다 국회는 1660년 3월 14일에 장로회 제도를 영국 국교회 정치제도로 공인한다고 하는 법을 선포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채택하고 그것을 인쇄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로회 제도와 감독제도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 찰스의 아들 찰스 2세가 감독주의 체제를 재정비하자 장로회 주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국회는 왕정복귀를 공포하고 스스로 해산했다 특세한 감독주의 감독들은 복수심에 가득 찬 상태로 통일법을 통과시켰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구 밖으로 추방했다 청교도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장로회와 개혁신학은 견두리로 밀려났다 교구에서 축출된 비국교도 다수는 독립 침례교회로 자리를 잡았다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던 일부 장로회 주의 회원들은 영국 국교회와 손을 잡았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상 16세기의 종교개혁 직후 유럽 대륙에는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정통주의가 등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영건주의가 나타났다 기독교 신앙이 이성의 역할에 강조를 둘 것인가 경험에 강조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주제로 대두되었다 신학자들은 성경 진리를 새롭고 단순하게 이해하던 종교개혁 당시의 분위기와는 달리 객관적인 교리 체계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 정통주의 시대의 특징은 신학 이론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통주의 시대를 주도한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역량 아래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창조, 작정, 섭리에 대한 합리적 서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성령과 성교는 다루지 않는다 성령은 영국 국교의 39개 신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그것을 다루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프로테스탄트 성교는 경건주의가 왕성하던 시기부터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 125년 동안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집대성했다 17세기의 신학과 신앙 명제들을 포함시켰다 졸이 있고 엄숙하며 명확한 언어로 서술했다 관결성과 포괄성을 가졌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서 깊은 기독교 진리를 변호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진리의 원천인 성경을 다룬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전체 계열을 논리적으로 배열한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다룬다 제6장에서 제20장까지는 인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다 제21장에서 제26장까지는 기독교 삶의 윤리 차원을 다룬다 하나님의 율법, 양심의 자유, 교회와 국가, 결혼과 이혼 등을 서술한다 마지막 부분인 제27장에서 제33장까지는 교회의 성례 마지막 일들을 담고 있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역사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 아래에 있다고 확신했다 자연의 인과응보법칙에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주의적 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칼빈이나 도로터 총회가 확정한 교회법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했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타골성과 중요성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예정론, 하나님의 미리 아심 등에 대한 서술은 당시에 유행하던 연역사고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진리를 도출하는 귀납 방법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교회에 의해 그것이 권위를 갖게 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부정한다 성경의 진실성과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적인 설득력을 갖는 토대라고 본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관한 교리 다음으로 언약신학에 문약을 둔다 무게를 둔다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언약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첫째 가는 표현이라고 본다 제 7장은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논한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나눈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언약 사상을 연방신학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가지 언약만 있다고 본다 행위언약이 은혜언약 안에 은혜언약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신학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3분의 2 가량을 개인과 사회 차원의 기독교 삶과 관계된 실천적 주제에 할애했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기독교 신앙의 구현이다 웨스터민스터 총회는 신앙고백서보다 분량이 더 많은 대교리 문답을 작성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의 이 고백 문서들은 설교자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지난 고백서를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교리 문답이다 제1문에서 제38문까지는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제39문부터 제107문까지는 기독교인의 삶의 의무를 다룬다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로 나눈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장로교회 베스터민스터 교회당에서 열린 총회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삼아 교회 정치제도와 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교도 정신을 반영하여 교회나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구속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개혁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주의를 배격한다 바울, 어거스틴, 위클리프로 이어지고 칼빈이 강화한 칼빈주의 신학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앙고백서는 역사적인 산물이며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 사회, 정치, 정신, 신앙을 반영한다 베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른 고백서들과 마찬가지로 제안성을 지니고 있다 인종차별, 도시화, 산업화, 직장, 민주화, 남녀평등, 매스 커뮤니케이션, 복잡한 인간관계 등은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가 아니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사회문제, 경제문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오늘날처럼 자각하지 못했다 영국교회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신앙고백서는 법률조문 또는 현장이라는 인상을 준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엿보인다 하나님의 구속을 강조한 반면에 이웃에 대한 그다지 큰 관심은 표명하지 않는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조직된 한국장로교회 첫 노회는 인도장로교회의 신조문을 본뜰 만든 신앙고백문을 채택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조는 흔히 시비신조라고 불린다 이 신조문은 다음과 같은 서술로 시작한다 대한예수교회에서 이 아래에 기록한 몇가지 조목으로 신경을 삼아 목사 및 인허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청종하게 하는 것은 대한교회를 설립한 본교회의 가르침바 취지와 표준을 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미니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조와 성경요리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혀 해석한 책인적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요리문답을 적은 책을 더욱 교회문답으로 삼느니라 한국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리의 표준으로 삼았다 배위량 성교사가 1925년에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했다 이 고백문서가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된 것은 상당한 세월이 장로교 통합교단 제52회 총회 1967년 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존의 신조에 첨가하기로 결의했고 제56회 총회 1971년에 이를 공포했다 제58회 총회가 결의한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 수정안은 통과시켜 1974년 6월에 출간한 헌법수정판에 그것을 수록했다 수록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903년 미국장로교회가 수정하고 보충한 제35장 성령에 관하여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성교에 관하여를 포함시켰다 고신교단 제22회 총회 1972년에는 노회수의 결과를 보고받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식 신조문으로 채택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본을 채택하여 사용하다가 성령에 관하여 제34장과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성교에 관하여를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출범한 학생신앙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신조로 수납했다 한국장로교회는 아빙돈 당권 주성문제 1935년 그리고 1934년에 상세기 저자문제와 교회 안의 여권 문제 여권입니다 여자 권리 여권 문제 그리고 1938년에서 1945년에 있었던 신사참배 문제 조선신학교 문제,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 신앙문제 등으로 장로교는 갈등을 겪었고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 보신 교단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범하면서 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설 총회가 본래의 장로회 정신을 떠나서 이교파적으로 흐름으로 이를 바로잡아 예수교 장로회로 개성한다는 취지를 표방했다 장로교 정신, 원리, 예배, 신앙고백에 충실한 정통신학운동을 천명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역사적인 신앙고백서로 여기지만 공식 고백문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독자적인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의 기초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인간적인 문제들을 뒤로 하고 도속히 기구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신앙고백서로 수용하는 교회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는 하나의 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시대적 반응을 담은 고백서라는 사실은 신앙공동체가 다양한 고백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과거에 만들어진 것보다 더 탁월한 고백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뒤에 나타난 여러가지 신앙고백서들을 보라 그 어느 것도 이를 능가할 만한 신앙고백서가 못된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며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 시대의 교회의 경건과 견줄만한 풍토가 쉽게 조성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세상의 지혜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다 신학사조는 기독교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교회 협의에는 다른 종교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선언한다 미 합중국 장로교회 PCUSA는 1938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UPCUSA와 미국 남장로교회 PCUS가 통합된 교단이다 바르타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1967년의 새신앙 고백서를 수용하고 있다 바르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말한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크다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이러한 고백서를 가진 이 교회의 성경관은 목사 장로 집사 임직 때 임직자가 피임직자에게 묻는 질문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도 권위있는 정언이며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위 질문은 유수깊은 기독교를 지향하는 장로교단들 예컨대 한국의 장로교 고신개혁합동교단과 미국 장로교회 PCA, 미국 정통 장로교회 OPC 등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종합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 규범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경의 무호성은 신학의 마지막 보루이다 미합동국 장로교회는 성경이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성경이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도 권위있는 정언이며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라고 묻는다 성경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말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바르터주의 성경관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신앙 고백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들과 이데올로기들은 고풍스럽고 부적절한 논쟁적 외침을 내뱉는 것으로는 결코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 그러나 새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고 하여 새것이 옛것보다 더 탁월하고 창의적인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현대 신앙 고백서들은 대체로 핵심 교리들을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빈약하게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은 해역주의 공동체들의 시도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17세기 독일, 영국, 미국에서 각각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을 처음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독일은 필립 야콥 슈페너구요 영국은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41번은 경건주의 운동의 주도자이며 경건한 열망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슈페너죠 필립 야콥 슈페너 독일이죠 42번입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이 사람은 위대한 설교가이자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며 프린스톤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분노한 신의 소나기에 잡힌 죄인들 이란 설교집과 의지의 자유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나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라는 말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무엇은 1833년 7월 존 케이블이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 시작된 종교운동으로 일명 소책자운동이라고 불린다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1833년 7월 존 케이블이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 시작된 종교운동으로 일명 소책자운동으로 불린다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44번입니다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로 25년간 교도소 개혁 운동을 하면서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모아 1780년에 수일 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버트 레이커스입니다 로버트 레이커스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에큐메니칼 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윌리엄 템플이고 이 운동의 선구자는 존 모터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3대 방향은 확장 일치 연합이다 46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NCC가 발족하도록 영향을 준 회의는 무엇입니까? 1910년 에딘버러 선교회의 1910년 에딘버러 선교회의입니다 47번 현대교회사의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할바르트에 대해 3가지를 쓰시오 말씀의 신학, 변정법적 신학, 위기의 신학입니다 할바르트 말씀의 신학, 변정법적 신학, 위기의 신학 48번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마귀의 것이라 생각하여 교회를 부정하여 병력 의무를 거부하는 이단 종파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바티칸 공예회에서 교회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공포하였다 당시 교황은 누굽니까? 요한 23세입니다 교회밖에도 구원이 있다 요한 23세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구세군은요 윌리엄부스입니다 밑에를 볼게요 몰몬교는 조셉 서미스 무교회주의는 우찌무라간조 YMCA는 조지 윌리엄 1907년 한국 최초 목사 안수 이때가 제일 처음에 총회가 열렸죠 인도의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인도 장로교의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한 한국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예수교 1907년입니다 1953년이 예장 기장이 분리되었습니다 예장 기장이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때 분리에 대한 열망이 컸죠 1953년에는 예장 기장이 분리되었는데요 언더우드가 민노아 학당을 만들었고 1912년에는 예장 총회가 조직되었고요 1912년이네요 예장 총회가 이때는 조선예수교가 아니죠 이화 학당이 메리 스크랜턴 배제 학당이 아펜젤러 다음 인물과 관계되는 교파를 고르시오 루트파는요 루트파는 루트죠 당연히 인물과 관계되는 교파는 헨리팔셔부터 봅시다 헨리팔셔부터 봅시다 헨리팔셔부터 봅시다 헨리팔셔부터 봅시다 루트는 루트파죠. 그 다음에 칼뱅은 장로교구요. 줄리엄부스는 구세군. 웨슬리는 감리교. 각국 선교사 파송에 대한 역할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파송된 국가 파송된 선교사 파송선교단체 이렇게 나누어져요. 파송된 국가 1번 파송된 선교사가 페터선 인데요. 페터선이면 ㄷ 1번의 ㄷ 입니다. 1번 페터슨 ㄷ이니까 남량군도 파송된 선교사 파송된 국가는 페터슨은 남량군도에 파송되었습니다 파송 선교단체는 어디냐 하면은 미국전도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마트 모라비아파 인데요 이 분은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이죠 이 분은 런던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파송되었고 덴마크 할레 선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파송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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